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 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서비스는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제한 생성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흔히 무료 서비스 볼 때 나오는 포인트나 뭐 프리미엄 vip 이런게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완전히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여러가지 툴 중에서 상업적 이용 가능하고 무료인데 이미지 생성에서 이만큼 많은 기능들이 무료로 고품질로 나오는게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드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생성 말고도 배경을 제거한다거나 워터마크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바꾸는 페이스 스왑이나 그 다음에 뭐 머리 모양이나 의상을 바꾸는 그런 기능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모든 기능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할 텐데 아마 그 쉽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인터페이스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정말 쓰기 쉽고 무료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툴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같이 한번 만들러 가보시도록 합시다 사이트 주소는 aiiz.ai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ai 랑 이즈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ai는 ai고 이즈는 이제 시온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온 ai 뭐 이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정확한 발음은 aiiz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접속을 하시면 저랑 똑같은 화면될 거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요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요 제가 지금 로그인을 해놔서 그냥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로그인 하는거 로그인 누르시고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ai2를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이미지 제네레이터 부터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제네레이터 이미지 제네레이터 들어오시면 제네레이터 프리 누르시면 되요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봤던 것들이 뜨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물 사진이나 그 다음에 이런 수채화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그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이미지들도 엄청 깔끔하게 선이 잘 나오죠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되요 스타일이 포토그래피 그 다음에 아트 카툰 게임 로고 타투 아이콘 텍스트 스티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단하게 하나 보케 하나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선택하시고 여기서 키워드를 쓰시면 되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하시는대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빨리 돼요 물론 이미지 생성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시면 10초 안에 끝난다 라고 뜨죠 그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고품질의 이미지가 나온다 좀 놀랐던 거는 오일 페인팅 이거 괜찮았던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바꾸시고 여기 만들었던 이미지의 택을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리면 떠요 바로 이거 유즈 텍스트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오일 페인팅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품질이 좋은 거 같아요 스티커도 한번 해볼까요 스티커로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죠 여기 약간 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미지는 이런 건 뭐 다시 생성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로고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AI 툴을 눌러보시면 다 할 순 없지만 이거 워터마크 제거하는 거 AI 익스텐더 한번 써볼게요 이미지를 확장해주는 키워주는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미지를 한 장 넣었고요 이제 얘를 2000, 2000 이 상태로 만들면 이 이미지를 토대로 이만큼 공간을 늘려 주는 기능이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토대로 아까는 여기 이렇게 상체만 있었는데 벽이랑 하체랑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고요 AI 리플레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찾아서 수정해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이 이 부분 바꿀 부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서치에서 바꿀 부분을 적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블라우스를 꽃무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찾을 거는 블라우스죠 꽃무늬 디자인으로 바꿔달라 이런 명령을 주면 얘가 이 이미지에서 블라우스를 찾아서 그 부분을 꽃무늬 블라우스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됐다 자 이렇게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흰색 셔츠였는데 이거를 검정색 블라우스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굉장히 품질이 깔끔하게 잘 나오죠 대부분의 다른 기능들도 베이스 스왑이나 필터나 그리고 상업용으로 쓰실 분들 배경 제거하는 기능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이게 되게 간단해요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런 거 오일 페인팅이었는데 정말로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손가락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나오죠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런 툴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오랜만에 뭔가 좀 정말 무료 그리고 상업용으로도 문제없고 좋은 품질로 나올 수 있는 툴을 찾아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요 써보시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많은 기능들인데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고 쓰시기 쉬우니까 꼭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생성을 동시에 못한다 그러니까 한 번 생성할 때마다 두 개씩 생성돼요 이미지가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개의 태그를 넣어서 동시에 생성하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두 개씩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은 해상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양 말고요 길쭉한 거 네모난 거 말고 해상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좀 작게 나온 해상도 작게 나온 걸 뽑으신 다음에 그거를 확장하는 업스케일러 같은 데 넣어서 다시 생성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서비스를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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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